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10가지 종목 김종일 의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졌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수상하게 눈여겨 보셨을까요? 10가지 종목에 대한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증권, 인터넷, 반도체, 방산, 제약, 바이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있고 증권은 어떤 종목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와 키움증권, 카카오, 삼성전자, 아살트리온, 유닛캐스트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광동제약, LNF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종목, 키움증권 볼게요. 참 괘씸한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영풍세지와 관련해서 미리 알고 그랬다, 서로 담합을 했다, 작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키움증권 영풍세지 사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결국 핵심은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가장 앞에 선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범죄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와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래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수금을 지금 당장 해당 계좌에서 물어낼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키움증권이 자신들이 먼저 내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될 텐데 거래 재개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과연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5천억 정도의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대로 손해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이것이 지금 키움증권 하락의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이 분기당 내고 있는 이익 자체가 지금 손실 금액을 고려해봤을 때 꽤 큰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한 분기 손실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나타났던 라덕연 사태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다 키움증권이 좀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밸류를 깎아내려야 되는 이슈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오늘의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추후 일어날 일들. 그래서 키움증권은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신용공여라든지 아니면 미수금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종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면서 소위 이제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고 매출과 이익도 발생하는 종목들이고 향후 성장 경로도 뚜렷한 종목분들인데 이런 종목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미수를 못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주가가 버티거나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매물은 나갈 수밖에 없고 차익매물이 나간 이후에 그 정도의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이나 이제 반대매매로 청산돼 버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동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수급적인 구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더 이제 약간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 마냥에 자금이 많다면 현금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재료일 수도 있는데 소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한 와중에 미수까지도 제한된다. 그런데 그 미수가 제한된 종목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이 작거나 혹은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종목이 아닌 많은 분들이 알만한 대장주 포스코오이딩스라든가 에코프로 종목 역시도 미수가 제한돼 버리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키움증권 그 여파로 인해서 24%의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시장의 불안감은 가져갈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오늘 하락으로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키움증권의 이익 베이스는 아무리 자신들이 코세프로를 인수하고 상품을 늘리고 자산 운영으로 이익 베이스를 넓혀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래대금과 거래 회전율입니다. 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향후 이익 베이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늘 증권사들에서도 다 대규모로 실적 깎고 목표가를 낮추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하락 개연성이 열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악재였다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리스크는 커졌고 수익도 줄어드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반등 탄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는 당연히 어렵고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일단 추가 변동성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일단은 좀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다운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 여파로 인해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이딩스들도 미수거래가 제한되면서 거래 대금 양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놔야 되는 건가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키움증권과 마찬가지로 반등 탄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힘있게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밀어올릴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다.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 측면에서 3분기 잠깐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다시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나타난다든지 오늘 LLF가 보여준 것처럼 유럽 쪽에서 특정할 수 없는 우리가 비밀상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 나타났다는 그런 수주 잔고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해당 종목군들도 좀 더 활발한 어떤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대장주, 그다음에 2차전지 대장주 소위 테마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좀 이끌어갔던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렇게 증거금 100% 종목군들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5% 또 하락했는데 그 여파이지 않겠느냐라고 분석하실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번도 요즘은 무슨 악재만 가득하냐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국내 증시입니다. 키움증권 다운이고요. 다음으로는 6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6.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간에 대규모 방산 체결 계약이 나올 것이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인지는 적혀있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소업체보다는 대형업체이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에라이진엑스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뉴스입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우디에 어떤 무기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아이언돔이 뚫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 틀린 얘기죠. 아이언돔이 뚫린 게 아니고 실제 대부분의 사망하신 안타까운 상황은 하마스가 실제로 이스라엘 마을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아이언돔이 뚫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언돔과 관련된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지어질지는 아직도 알 수 없으나 500m짜리 170km의 건물을 만들면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서 꽂힌다라는 우려가 있으면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미사일 시스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시스템을 갖다 쓰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사우디가 계속 우리나라에 뭔가 요구하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로 뭔가 수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한테 수주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우디 비전 2030호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보로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만약에 수주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돈은 사우디가 전부 수주해주고 우리는 공사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파이낸싱까지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파이낸싱까지 해서 가야 되는 거라면 좋은 조건이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공사들의 상당 부분도 한자가 가득한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방산 쪽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게 사우디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우리와 무기 체계를 가장 쉽게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이미 사온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천궁을 연동해서 기존들이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옥사곤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시스템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바로 옆국가 UAE에서 이미 천궁이 4조 이상의 매출을 한번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연관된 종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가장 오늘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 소식이 나오겠는데 그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시립을 따져본다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이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게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30만 배럴에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였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수축 소식이 있었음에도 주가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파이낸싱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까지 투입해서 공사해줘야 되는 거라면 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무기는 조금 달라서 무기 쪽에서는 의미 있는 수추가 나오면 그 숫자가 전체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뜨겁게 반응했고 같이 이제 천국 시스템을 연동해서 하고 있는 LIG 넥스원도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내부 사장들을 좀 살펴보니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장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고 보시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 정리해 주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분명히 저는 지금은 낙복과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주 관련돼서도 수주가 나오면 긍정적이겠지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해 보이는 LIG 넥스원도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LIG 넥스원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주가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옆으로 좀 흐른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수 하락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고 주가도 다시 고점 수준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복잡하죠. 천궁이 주력이 아니고 K2, K9,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매출로 잡혀있기 때문에 천궁 하나가 터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장 주가가 민감한 건 LIG 넥스원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천궁 쪽의 이슈라면 저는 LIG 넥스원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투자 의견이라든가 추후 주가 상승 업이긴 한데 만약에 방산주 안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LIG 넥스원의 매력도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천궁이라는 게 이번에 수주의 핵심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업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7회 올라와 있는 광동제약 볼게요. 저한테는 광동제약 하면 이제 비타 500, BTS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은 다른 이슈였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페럼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치료제 사재기, 관련된 약 사재기 광풍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광동제약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광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베타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협력해서 파는 그런 제품, 베타딘이라고 하는 항생제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하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할 건 아닌데 그런데 어린아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상대적으로 지난 사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로나 때도 알려진 것처럼 방역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이런 약들이 미리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약을 팔고 있는 광동제약이라든지 오늘 장중해 국제약품이라든지 신신제약이라든지 이런 항생제 계열의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제약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그루핑되었던 종목분들이 오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광동제약의 약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기관지 쪽이 좋지는 않은 편이어서 한미약품의 모겐이라든지 아니면 광동제약이나 다른 제약의 베타딘 같은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체 상품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상승세를 가져갈 만한 빅 이슈인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나 이게 본질적인 어떤 매출 상승으로 의미 있는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광동제약의 오늘적 상승이라든가 다른 거구나 그럼 광동제약을 포함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관련 주대 신신제약 같은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투자 의견 보류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불가능하다 보시는지요? 뭐 추가 상승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지수가 5장만 되면 약해지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반등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무언가 대안 종목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반대로 최근 지수의 낙폭이 작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심하죠. 그럼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 이 종목들이 같이 반등할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먼저 이미 싼 가격에 샀다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이익이 나신 분들이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바라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워낙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뭔가 조급해져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경우는 잘 선택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선택하기에는 리스크 자체가 워낙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테마의 호흡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접근하시는 것은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고요. 나는 정말 기계적인 손절이 가능한 그런 칼 같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동물백신주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추가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동제약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투자 의견으로서는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광동제약 그리고 폐렴 이 뉴스를 보니까 또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감기에 상대적으로 걸려시는 분들 많아지실 테고 최근에는 감기, 폐렴 이것을 코로나로 관련 지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독감 관련 주들, 예를 들어 대원지약, 콜대원, 대원지약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즌에도 계절적인 성수기 속에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이건 역시도 선제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는 옳지 않은 전략이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시장이 10월달 지나서 11월달부터는 다시 반등 탄력으로 돌아선다면 아마도 이런 종목분들이 지수를 이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밀어올리고 저것도 밀어올리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반도체나 최근에 낙폭이 깊었던 2차전지나 로봇주나 이런 종목분들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 아마도 개별 테마 종목분들은 상대적인 탄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의 반등 없이 덧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등 없이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이런 테마주들의 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경고했던 게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다. 2, 3년 주기로 다시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일정 부분의 지역이 좀 추워지고 그다음에 추워지는 과정에서 독감이라든지 감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코로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도 이런 개별 종목분들의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미리 들어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많은 종목분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 관점에서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개념으로서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언제든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동제약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다운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10위에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드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주총에서 합병 승인 소식이 나왔어. 그런데 지난번에도 임시주총 때도 이 뉴스가 나오니까 하락하고 그랬었잖아요. 세론으로 보는 건지 이번 합병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는 게 좋죠. 물론 3사를 한 번에 합병할 수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권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급하게 하락 전환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는 셀트리온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기대했던 이벤트가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하나의 꼬리는 이제는 실적이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셀트리온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실적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계속 가졌는데 램시마 SC의 확장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래미케이드는 이미 꺾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 팔렸던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다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매출과 일정 부분의 이익은 나오고 있는데 합병해서 마진율 끌어올리겠다? 좋아. 그런데 셀트리온 핵심 포인트는 신약이 없다면 결국은 계속적인 품목의 확장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특히 마진율은 유지되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렇게 이벤트 플레이 했다가 이벤트가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세론 혹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슈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고 추가적인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를 쏟아냈지만 주가의 반응이 밋밋한 것은 시장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알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굉장히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재료들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고 있는 지금 후속 타자들이 한 5,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통과를 통해서 지금 미국 당국의 통과를 통해서 매출로 잡혀야 아마도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배가 넘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로서 비싸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녹록하지도 않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병한 건 좋은데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캐캐 묵은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오늘장은 세론성의 매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램시마스씨 그냥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품목이 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럼 내일상의 주가 흐름의 경우에는 다운이십니까? 어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셀트리온처럼 그래도 일정 부분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여전히 두 주간의 사이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종목은 소위 제약바이오 쪽의 TSMC 같은 종목으로서 또 한 종목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매출을 올려왔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저는 일정 부분의 밸리에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라면 저는 셀트리온도 분할 매수를 조금 정도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업앤다운 정리해보죠. 에코프로와 키움증권, 카카오, 광동지약, 유니퀘스트, LNF는 다운이고요. 나머지 4종목만 업을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매번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건가요? 가장 수상한 종목은 어떤 건가 여쭤보는데 오늘은 과감히 패스를 하시겠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포스콜딩스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정도고 포스콜딩스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아래로도 다 흘러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포기할 때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엑스모빌이 무려 80조의 돈을 써가면서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쉐일 업체의 M&A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여러 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광물, 원물 혹은 석유나 원유의 원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포스콜딩스가 갖고 있는 그 염호의 가치는 앞으로 또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물부터 뒷단까지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매일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고 나머지 두 종목은 지금 당장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들어봤고요. 오늘 김종유 이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